오늘은 아침에 아이들이 너무 전복 버터, 야채볶음을 너무 맛있게 잘 먹어서 이제는 완도의 특산품인 전복을 크고 좋은 것을 이렇게 얄팡얄팡하게 썰어서 톱 위에다 얹었어요. 그리고 자색고구마하고 밭에서 따온 꼼똥을 깔고 초장을, 고추가루 고추장하고 막걸리 좀 넣고 이렇게 단거 약간 넣고 식초 넣고 새콤달콤하게 했어요. 맛있게, 맛있겠어요. 아주 맛있겠어. 신선한거다. 씹어보니까 어둑어둑 맛있네요. 전복에는 신선한 것을 했을 때 신선도가 일품이죠. 아, 맛있네. 아주 맛있어요.